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을 두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라 할 만큼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유대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마 예수님의 친척의 그런 어떤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에 이 잔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야 포도주를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지만 그때는 어떤 잔치를 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예상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미리 다 담궈놓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이제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원래는 어머니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가서 우물에다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돌로 만든 항아리가 여섯이 놓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그런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요 그래서 이제 돌항아리 여섯의 물을 가득 채워놨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 항아리도 이제 물이 거의 다 바닥이 났는데 하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여기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마리아가 부탁했잖아요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나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이 물찌개를 지고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돌항아리 여섯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또 가서 길러다 붓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항아리 여섯의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디? 이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귀까지 가득 찬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가는 순간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연회장이 딱 보니까 포도주인데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포도주 맛을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잔치집마다 가지고 그 주방을 맡아가지고 다 그 잔치를 이렇게 치를 때 큰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잔치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해봤으니까 포도주 좋은 포도주 많이 마셔봤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은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이제 술이 취하면 그때 좀 더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먼저 낮은 걸 내고 나중에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나중에 낮은 걸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다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어느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더니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응답 축복의 역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바로 아귀까지 가득 채울 때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돌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오늘 성령께서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뭘 우리가 아귀까지 가득 채우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기도의 분량을 아귀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아귀까지 가득 차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올라갑니다 찬송과 기도는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하면 성전 또 성마개가 향단이라는 게 있었죠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거의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향을 담는 금으로 된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그 금 항아리에 기도의 향이 들어가서 그게 가득 차면 아귀까지 가득 차면 하나님의 그 보조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조 앞에 있는 금 항아리에다가 그걸 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했으면 지금 바닥만 찬 거예요 좀 많이 했으면 중간쯤 차고 더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찾게 해줘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느냐 우리가 그 기도의 금 향로에 그 향을 담는 향로에 아귀까지 가득 채울 때 돌 항아리에 물이 아귀까지 가득 채울 때 놀라운 응답, 기적, 치유의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불량이 하나님 앞에 불량이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기도의 불량이 아귀까지 차면 그걸 보통 저는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럼 컵에 있으면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을 차지 않을 때 계속 들어가는데 찬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으면 계속 올라 넘치죠 임계점이 넘으면 계속 넘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아귀까지 찬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어때요? 계속 응답의 역사가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기도의 불량을 아귀까지 채우는 시간이 힘들어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때요?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아귀까지 불량이 차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이 제자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이 하인들이 물을 가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우물에 가서 길러다가 붓는데 아귀까지 안 채웠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변화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아귀까지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왜 아직 없느냐 아귀까지 기도의 불량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불량이 아귀까지 차면 그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그 기도의 불량을 아귀까지 빨리 채워야 됩니다 아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의 불량을 늘려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 더 빨리 아귀까지 기도의 불량이 차죠 그러면 응답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는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불량을 여러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또 뭘 아귀까지 가득 채워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귀까지 채우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으로 말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경고하지 못하고 또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 믿음의 그런 어떤 사람으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ABCD 알파벳을 배우고 있어요 글씨를 배워가지고 글을 읽는데 이 사람은 글을 못 읽다가 글을 읽으니까 다른 것을 읽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었어요 이 사람은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 가지고 성경을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배관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이런 사람이 계속 주야로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신유지폐한다 이런 데 있으면요 동네 사람들을 막 얻고 그 신유지폐 그 사람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어디 신유사역자가 있다면 거기 막 얻고 다니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요 기도하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17명이나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은 오래된 사람도 아닙니다 20세기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이런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과 변화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의 그 인생의 변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막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불량대로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쓰시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병고증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는 거 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냐 우리 학력 그런 거 안 봐요 인물 안 봐요 가문 안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에는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이런 어떤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떻게 믿음에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날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도 나도 좀 변화되고 싶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부지런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했어도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신앙이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무지하고 그리고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메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시몬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선생님 아니 지금 어디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몬이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때요? 그 믿음의 말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선생님 말씀의 의자에 금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 주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아기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아기까지 채워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기까지 채우십시다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기까지 차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처럼요 막 급파고 강한 바람처럼 폭포수같이 성령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성령이 가랑비에 오순절듯이 언제 임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면 계속 성령이 임하고 임하고 임해가지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호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특별한 체험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기까지 차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어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도 그러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임하면 권능 임합니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성령의 기름부심을 계속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이 성령이 기름부어주고 또 임하시고 임하시고 임하시다가 악의까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악의까지 가득 차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악의까지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악의까지 가득 차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악의까지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예수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더 큰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것이 그냥 믿어져 버리고 말만 해도 되겠구나 기도하면 응답 되겠구나 예수로 명하면 고쳐지겠구나 떠나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도저히 어떻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진다라고 하면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 있어 이 산이 저기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오 이 뽕나무보다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이 산이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저리 되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다 이러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믿음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내 믿음을 아구까지 그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든가 이런 건 드물어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셨을 때 그때는 믿음이 갑자기 막 생겨나지만 그 외에는 단번에 막 믿음이 커진다든가 이렇지는 않아요 계속 믿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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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아니 먼저 예수 믿었어도 믿음이 나중에 보면 나중 된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더 먼저 된 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냐 그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느냐 얼마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얼마나 믿음을 강구하고 구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잖아요 믿음은 키워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딱 우리를 보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주셔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막 크게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딱 봐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걸 맡겨놓으면 감당 못해 믿음의 분량이 조그마한데 그 사람이 큰 축복을 주면요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우리를 믿음의 분량을 키우도록 연단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거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일을 세워서 믿음을 그 분량을 아귀까지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귀까지 채우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돌항아리 여섯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삶의 변화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아귀까지 채우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을 아귀까지 채우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쓰시고자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의 분량을 아귀까지 채워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깨뜨려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고 깨뜨리고 그래 가지고 분량을 채우어서 그러게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쓰임받게 했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마나님 앞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애국에서 구원해냈는데 적과 구령 가난 땅을 예비해놓고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연단을 시켰잖아요 연단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 어떤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범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음행에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 요셉, 요업,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쓰시기 전에 뭘 했어요? 어떤 때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로 어느 때는 질병으로 어느 때는 환경으로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연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의 분량이 아기까지 차고 그 연단 가운데서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니까 아기까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끝내시고 엄청난 이제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시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아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쓰임 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먼저 어떻게 돼요? 꼭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상, 야곱, 요셉, 모세 다 이런 사람들 다 봐 보세요 한결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쓰신 사람들, 축복을 주신 사람들은 먼저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의 분량이 아기까지 차가지고 그걸 통해서 깨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쓰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연단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돼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연단하고 있는데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지고 쓰시고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정말 그 연단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봐드리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단의 분량이 빨리 아기까지 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요한봉 2장에 보면 돌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섯 개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하나 채우고 그다음에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아기까지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채우고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연단의 분량을 채우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수고의 분량을 아기까지 채우면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요 빨리 축복이 안 온다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도 안 주시네 이러면서 실망해 가지고 그거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분량이 아기까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 분량이 차야 돼요 그 분량이 그래서 절대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요 분량이 차야 된다니까요 분량이 계속 봉사해 봐요 계속 수고해 봐요 계속 헌신하고 계속 섬기고 이렇게 해 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아 분량이 찼다 싶으면 생각지도 못한 축복 그런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분량이 아기까지 차기까지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도의 분량이 아기까지 차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에 또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분량이 차면 삶의 변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분량이 아기까지 차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기까지 차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쓰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수고의 분량이 차면 여러분의 삶에 구하지도 않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열심히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빨리 분량이 차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기도에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결정이 되려고요 그런데 빨리 분량을 채워야 돼 부지런히 채워야 되는데 아니 돌항아리 여섯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있잖아요 가서 농땡이 피면서 물 한 번 길러다 부어놓고 있잖아요 또 한참 놀다 가서 또 길러다 가서 채우면 이게 빨리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열심히 가서 붓고 또 가서 내려가서 또 길러다 붓고 또 붓고 해야 이게 빨리 아기까지 채워서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기도를 찔끔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아기까지 채워야지 말씀을 막 내 심령에 채워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이고 오늘 성경 한 장 읽고 또 다음 날 안 읽어 또 바쁘다고 그 다음 날도 안 읽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삶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내 심령 안에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뭔 역사가 나타나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간심도 없고 이렇게 하고 기도도 조금밖에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성령에 언제 기름 부심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때요? 이 아기까지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가 얼마나 빨리 기도 온다 그리고 기적이나 변화나 축복이나 역사나 하나님이 쓰신 이런 것들이 이 분량을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 분량을 아기까지 채우는 데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채우다가 어떻게 돼요? 좀 이게 빨리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걸 채워야 됩니다 아멘 제가 보면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좀 기도한 것 같은데 좀 하다가 응답 없다고 중간에 그만둬요 봉사하다가 좀 더 하나님 축복 안 주신다고 또 그만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을 채우려면 부지런히 정말 그 분량을 채우고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계속 분량을 채우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함으로 아기까지 가득 채우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의 연단의 분량을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헌신과 봉사 수고의 분량을 아기까지 열심히 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에 오는 자체에 그 아기까지 가득 돌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